안녕하세요.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 사기, 여행하는 시소부부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 시소부부가 다녀왔는데요. 어떤 전시회인지 지금 바로 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보안솔루션 기업 인카인터넷에서 인사총무 총괄하고 있는 정민영 리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보안솔루션 기업으로서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강서구와 함께하게 되어서 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좋은 작품을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저희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강서구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함께한 전시회고요. 정신보건센터 회원분들이 직접 제 작품들을 그리셔서 4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총 3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요. 회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행복한 순간과 솔직한 감정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가치 있는 가치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트스페이스는 항상 열려 있고요. 언제든 서울시나 강서구에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료로 대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정신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가치의 가치 팝업 포스터를 눌러주세요. 스크롤을 내려 다음으로를 누르신 후 관람하기를 눌러주시면 제 뒤에 보이는 멋진 전시들을 VR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는 마곡에 있는 잉카 인터넷 1층에서 10월 1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전시는 2025년 10월 6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전시회에서 만나요!